너만을 위한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 이벤트 소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게 런칭을 한 만큼 선생님을 알리는 그런 이벤트 소개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선생님이 런칭을 한 지 지금 딱 하루 된 시점인데요. 같이 보시면 지금 선생님 약간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지금 4개의 얼굴이 이렇게 딱딱딱딱 박힌 지금 선생님 얼굴 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제 슬로건이 있고요. 너만을 위한 그런 통합사회 이렇게 지금 다채로운 빛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보시면 그 이벤트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선생님의 어떤 런칭 브이로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런칭을 이제 22년도 겨울부터 23년도 11월 이제 지금 어떤 시점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영상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이렇게 합쳐서 좀 브이로그로 선생님이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들 보시면 선생님이 정말 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일을 해왔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 조각조각 모아져 있어서 은근 보면 또 이렇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리고 정말 일주일 런칭이 남았을 때 영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이트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개인 강좌 말 그대로 개인 강좌는 선생님이 직접 교재 집필을 하고 강좌와 이렇게 연결시킨 그런 강좌들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개인 강좌 말고 완자 강좌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통합사회를 몇 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완자 통합사회 개념 그리고 기출필 이 두 가지 문제집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도 시중 문제집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문제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또 강좌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강좌 구성이 이렇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일련 커리큘럼 영상과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이 개인 강좌, 완자 강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벤트 이제 참여하시는 공간 가서 많이 많이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 이벤트도 좀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리고 같이 보시면 이벤트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대상은 선생님 이제 강좌를 이렇게 듣고 수강평을 남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혜택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앞둔 시기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벼락치기 레드 강좌 부분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전원 오픈을 하겠습니다. 수강평을 남긴 전원에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벼락치기 레드 강좌 공짜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애장품.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제 굉장히 질이 조금 좋은 걸 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20N살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다이어리를 매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꼼꼼히 쓰는 편이라서 선생님은 이 다이어리를 조금 좋은 걸 쓰는 편입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다이어리를 몇 권 이렇게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 다이어리 그리고 그 다이어리 손편지까지 적어서 같이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좀 이렇게 좋은 다이어리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이어리랑 손편지를 조금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는 것이 우리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버거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맘스터치. 그리고 맘스터치에서 가장 맛있는 버거 하면 여러분 뭐 싸이버거. 싸이버거. 약간 지금 선생님 소개 시간이 아니라 싸이버거 소개 시간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맛있는 버거 세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강평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월 6일 선생님 새 소식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한테 응원의 말을 남겨주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쌤을 환영해요. 하나쌤에게 궁금해요. 하나쌤에게 원해요. 이렇게 세 가지 섹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의 섹션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거 보면서 힘도 얻고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새롭게 런칭한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을 알리고자 여러가지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선생님 반겨주시면서 이렇게 이벤트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도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벤트 소개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무료 강의도 듣고 또 선생님 통합사회 기본 강좌 그 다음에 완자 강좌도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한 번 또 만나도록 할게요.